당연히 얼굴 안 나오죠. 지금 얼굴도 안 나오고 제가 이름도 얘기는 안 할게요. 이름도 얘기는 안 할 테니까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유되는 화면 보이시죠? 네. 이거 본인 성적표예요. 이 파란색 막대가 본인의 하품 모의고사 점수고 획득 점수고 지금 빨간색 점이 찍혀있는 이게 평균 점수예요. 평균보다 떨어진 상태에서 시작을 하시고 조금 감이 오기 시작하셨는지 쭉 올라가는 그런 점수의 형상을 보이다가 이 부분이 중요한데 지금 보면 문법 점수가 좋아요. 문법이 현재 지금 12월 상태에서 이 정도 문법을 맞추시면 문법은 상당히 잘하시는 거예요. 실제 시험장 가셔도 제 예상이지만은 네 문제 중에서 한 문제 틀리거나 다 맞거나 정말 많이 실수해도 두 개 틀리는 정도니까 제가 보기에 세 개 이상 맞추는 걸 거의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약간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휘 부분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홀쭉하다고 하죠. 이 어휘하고 아래 회화 부분이 좀 홀쭉하게 돼 있는 분들의 성적표가 발전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분들은 지금 현재 우리 수강생분 같은 경우는 약간은 뭐랄까요? 문법을 되게 열심히 파신 스타일이긴 한데 어휘를 같이 해주지 않으면 여기 독해 부분에서의 점수 향상이 굉장히 제한적일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우리가 분석으로 한번 영역별로 가보도록 할게요. 영역을 보시면 이제 독해 영역에서는 데이 파악이 이렇게 많이 틀리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에요. 뭐냐면 빨리 올라올 수 있어요. 점수가. 왜냐하면 데이 파악을 이렇게 못한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렇게 점수가 나온 문제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데이가 뭔지를 주제 제목 요지 목적이 뭔지를 파악을 조금 못하고 계신다. 그런데 동의어보다 빈칸이 더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차라리 글을 길게 써서 이해할 수 있는 여제를 많이 주면 그래도 많이 맞추는데 짧은 문장 안에서의 추론을 조금 힘들어하거나 아니면 어휘적인 베이스가 약해서 내가 우리말로는 추론을 해냈어요. 제가 흔히 말하는 타겟팅을 해냈어요. 그런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리즈닝이 안 되거나 아니면 타겟팅을 해놓고 우리말로 무슨 뜻인지 알겠지만 보기에서의 답분석이 안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빈칸이 뭘 물어보는지를 정확하게 딱 집어서 시제면 시제, 수면 수, 그리고 능동이면 능동, 수동수동 이거를 딱 정확하게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빈칸을 엄청 많이 틀리는데 영장만 잘한다. 그러면 이 점수는 쓸모가 없는 점수예요. 제가 총평을 좀 해드릴게요. 그냥 전체적인 영역별 정답 현황만으로 봤을 때는 독해 쪽은 문제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으나 실제 독해로 들어가서 봤더니 의외로 대입 파악 부분이 약하더라. 대입 파악 부분에 대해서는 글을 접근하는 방식 그리고 어떻게 주제를 뽑아내는지 어떻게 오답을 걸러내는지에 대한 노력을 조금만 하시면 금방 따라올 수 있게끔 전체적인 건 괜찮은 편이고 어휘는 의도적인 시간을 들여서 노력해서 암기하는 부분이 선행돼야 됐고 그리고 기출 문제주 수준의 어휘가 잘 돼 있다라고 하신다면 이 부분은 수능에서의 어휘를 조금 완성하셔서 보완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 회화는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조금 있으나 이 부분은 해 바뀌고 1월 혹은 2월 중에 생활영어 101 특강 정도로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법은 지금 잘하고 계셔서 제가 사실 지금 밀고 있는 수업은 1월 달에 문법 실전 포인트라고 하는 수업인데 그거 안 들으셔도 돼요. 저는 잘하고 계신 분은 그런 거 안 들어도 된다고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일단 이 부분까지가 제가 상담하면서 이제 성적표 가지고 느꼈던 부분이고 이제 저한테 물어보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물어보세요.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여기까지 상담 마무리하고 카톡으로 편하게 물어보세요. 제가 사실 저는 원래 제가 마음속의 1순위 답변은 질문 게시판 왜냐하면 질문 게시판은 그래도 돈을 내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제일 빨리빨리 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2순위가 카톡이에요. 2순위가 카톡이고 3순위가 유튜브예요. 제 마음속의 순서가. 근데 하다 보면 카톡은 제 손에 오잖아요. 카톡을 제일 먼저 하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카톡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우리 또 다음 수업에서 화면을 통해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 너무 잘 응해주셔서 고맙고 다음 수업 때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